제가 이제 네일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취방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버릴 게 너무 많아요 다 치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아직 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언제 먹어봤어? 나 혼자 가서 먹어봤잖아 혼자? 응! 판박하러 갔었어 되게 칼국숨인 것 같은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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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리고 스팸이크에 찍으면서 보다는 그래지 모르겠는데 냄새 좋지? 응 소탄이여서 이거, 감자 밥도 먹어. 아, 감자가 있어? 여기 진짜 옛날 양파 막두크였어. 유명해. 이거 라면으로도 나왔잖아. 으음! 그 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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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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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딱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은 집에서 홈파티를 하기로 해서 저는 디저트를 맡았어요. 마침 얘가 집에 있어서 얘랑 아까 사온 팥안금이랑 같이 넣어서 밤이랑 팥 들어간 파운드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한번 레치피 적어보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짠! 다 적어봤는데 이대로 한번 만들도록 해볼게요. 몽글몽글해졌어요. 이거는 아까 사온 앙금인데 좀만 덜어둘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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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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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새로 산 파운드 트리예요. 여기다가 이제 반쪽 올려줄게요. 이제 반쪽 올려줄게요. 반쪽 올려줄게요. 반쪽 올려줄게요. 반쪽 올려줄게요. 반쪽 올려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에다가 반죽이 고건을 칼로리 다진 계란 양파 반죽 액젤리 캔리카 제거 아리 군만리 고추장 간장 간장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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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동일하게 고춧가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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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다음날 전문이 어색 양파 고춧가루 그래서 다른 양파 소금 부위맛 계란 계란 양파 계란 계란 계란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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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넣을 때 양파 양파 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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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또 다른 칼을 준비하면 녹은 economist 고춧가루 츄츄는 아이스크림을 누르고 얼핏 색깔을 상바로 바를 것 같다. 요리는 서랍사이로 아래에 관할 수 있어. 그리고 사알다. 스스로 사라졌다. 이거 짜? 이거 짜? 이리 와 음? 이 음식이? 없어, 몰라 더 넉넉해 이거 맛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리 마지막 육수 중독독독 고기맛 고기맛 이씨까지 코코넛을 먹었는데 한국도 도료가 주문했지만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풀렸어요 저도 요리하는 요리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오이도 또 맛있게 touching 맨날엔 매콤하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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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었지? 안 잘랐다 다 먹어? 딸기 맛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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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있는게 뭐야? 파지랑 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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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